안녕하세요. 연우리영어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입문법 3000제 플러스 488회째 포스팅한 것을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문제 네번째 종합문제 46번, 전체적으로 2358번 홍익대학교 문제네요. We really do. 사실이다. 이런거죠. 정말 사실이다. Perceive the sun. 태양을 Perceive asb죠. Perceive asb죠. 그런데 크로스 2가 아니고 뒤에 den이 있으니까 당연히 크로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교급을 써서 그것이 실제로 보이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가깝게 보인다 그런거죠. den과 상관시키기 위해 비교급 써야 되는거 아시겠죠. Perceive 목적어 to be로 쓰는 것이 보통이지만 as 형용사도 그냥 to be 대신에 as를 쓰기도 한다는거에요. 별거 없구요. 내려가죠. 그렇게 뭐 Do you perceive it as hudful or funny? 이렇게 해놨죠. 강조기능 do. 사실이다. 이런 뜻이죠. do가 정말의 뜻 아닙니다. really하고 do하고 같이 쓰였잖아요. 정말은 really구요. do는 사실이다. 뭐뭐인건 사실이다. 이런 뜻이죠. 강조기능 뭐뭐하는건 사실이다. 2359번 this leg of scarlet 주홍색 천이죠. 이 넉마덩어리의 주홍색 천은 for time and where 시간도 가고 마모도 되고 and the secret religious mood 또 나방도 있고 그런 것이 I will reduce it as a to be죠. little, normal, little 하도 돼, no 하도 돼. 거의 다름없는 a lack. 천정어리나 거의 다름없는 것으로 바꿔버렸다. 전락시켰다. 되게 했다. 그런거죠. 앞에는 tool을 써야 되겠죠. 뒤에는 capital exam. 명사 앞의 전치사죠. 주위에서 조심해서 검사에 보면 신더셋 비옵돌을 내라. 하나의 글자의 형태를 띄고 있다. 검사 앞에는 on을 써야죠. 따라서 답은 c번이 되겠죠. two하고 온 겹쳐 쓰는거. 어쩌고 저쩌고 되는데 넘어가시구요. 여러분이 쭉 보시면 되고 sec religious. 이거 secural religious 그래도 되는데 그냥 ri는 귀찮으니까 발음을 빼버리고 sec religious 이렇게 발음해도 됩니다. 이런거 러같은 영어 세커트리 그럴 때도 순서를 바꾸기도 하고요. 빼버리기도 해요. moss. 나방도 되고 존먹는 거 되죠. 어심움. no 하도 된. little 하도 된. 거의 다름없다. 뭐뭐 하나 다름없다. 거의 다름없다죠. 나다니엘 호순의 그 여자를 뜻하는 거죠. 그 다음 48번 2360번이네요. japanese small 일본은 작다. made up of hundreds. 수백개의 섬. 산간지죠. 산이 많은 섬들로 구성되어 있다. be made of가 아니고 재료가 아니고 구성이 될 때는 up이 있어야 되죠. scattered over more than 1500 miles죠. 1500만 이상에 걸쳐서 뻗어있는 이렇게 되겠죠. 넘어갑니다. 2361번이죠. when there is an absence of reliable 약에 대한 믿을 수 있는 정보가 부재 되었을 때는 그 약을 사용하는 데에 연관된 그런 위험은 훨씬 더 크다죠. 근데 약이 앞에 드럭스 복수잖아요. D번 이트는 당연히 댐이 되어야 되겠죠. 대명사일치 문제고요. 쭉 내려갑니다. 2362번. long forms. 긴 씨는 이미 헤리드 투어. 멸종 상태로 가고 있다. 없어지는 상태로 가고 있다. 존밀튼의 신랑은 파라데이스. 파라데이스 로스니스토트. 훨씬 덜 가르쳐진다. in is. 받을 수 있는 게 파라데이스 로스 하나뿐이죠. 단지니까. entirety. 전체 완전하게 강이 되는 경우는 가르쳐지는 경우는 드물다. 이런 거죠. 한때 그랬던 것보다. there을 파라데이스 로스 받으니까 is로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 2363번 해보죠. 2363번. 보기에 있는 단어만을 모두 사용하여 의미와 같도록. 어쩌고 저쩌고 돼 있어요. 보면 이건 뻔해요. 가지고 있다. 진주와 대절 쓰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in never. crossed my mind. 대절은 뒤쭉 나오는 거죠. 가지고 있다. 진주와 대절을 먼저 떠올리고. cross once mind을 생각하고. 파티를 열다의 연어가 뚜루어 발효. 수로우순되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 2364번이네요. faa는 좀 기대하고 있다. number b행의 숫자가. expect 목적은 2부정사죠. to increase by more than a third. 3분의 1 이상 증가할 거라고. 다음 10년 동안. 그래서 추가적으로 혼잡한 시스템을 더. 짐을 줄 것이다. 그래서 과부화를 시킬 것이다. 이런 거죠. expect 목적을 2부정사 써야 되는 거 아시겠죠. 뭐 쉬운 문제죠.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